강화학습 CS294 강의 3, 4강 설명을 맡은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연구실의 석사과정 양우식입니다. 지난 1, 2강에서는 강화학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접근을 시도했다면 이번 3, 4강에서는 강화학습을 알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3강에서는 강화학습의 가장 핵심적인 접근인 마코브 결정과정과 강화학습의 궁극적인 목적, 그리고 강화학습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의 간략한 특징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번 1, 2강에서는 기존에 주어진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드는 이미테이션 러닝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이 이미테이션 러닝은 데이터가 주어져야 학습을 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바로 오늘 다룰 강화학습인데요. 강화학습은 이 장표 제목에서 보이는 리워드 펑션, 즉 보상함수를 기반으로 하여 데이터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모델이 목적에 맞는 학습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강화학습에서 앞으로 계속 보게 될 노테이션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st는 상태, 즉 state를 의미하며, ot, observation은 상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관찰할 수 있는 관찰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at는 action, 즉 행동을 의미하며, 관찰이 주어졌을 때의 행동이 나타날 확률을 policy, 즉 정책이라고 하고, 또한 상태가 주어졌을 때 행동이 나타날 확률, 또 마찬가지로 정책이라고 정의 내립니다. 즉, 어떠한 상태나 관찰한 결과물이 주어졌을 때 특정한 행동을 할 확률 자체를 정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관찰과 상태의 차이점은 모든 것을 관찰했을 때 그것을 상태라고 부른다는 점입니다. 강화학습은 이처럼 주어진 상태나 관찰을 기반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이 좋은지 나쁜지에 따라 보상이 나타나며, 이러한 보상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모델의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그 모델이 가장 좋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상적인 학습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강화학습의 기본이 되는 마코브 결정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마코브 체인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마코브 체인은 앞서 말한 상태 공간이 주어지며, 그 상태가 그 다음 상태로 넘어가기 위한 트랜지션 오퍼레이터, 즉 변이 연산자가 주어집니다. 여기서 변이 연산자는 한 상태가 그 다음 상태로 넘어가기 위한 리니어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그림을 보시면 클래스 1에서 클래스 2로 넘어가기 위한 변이 연산자는 0.5가 되며, 클래스 2에서 클래스 3로 넘어가는 변이 연산자는 0.8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넘어가는 확률이 변이 연산자가 되며, 이러한 확률은 리니어한 특징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마코브 체인이 일반화된 과정이 바로 마코브 결정 과정입니다. 마코브 결정 과정은 마코브 체인의 S와 T에서 확장되어, 행동 공간인 A, 그리고 보상 함수인 R이 추가됩니다. 또한 마코브 체인에서의 변이 연산자인 T에서 더 확장되어, 리니어한 특징을 가지지 않고, 3차원 이상의 텐서인 특징을 갖게 됩니다. 즉, 마코브 체인이 한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넘어갈 때 단순히 변이 연산자만 필요했다면, 마코브 결정 과정에서는 어떠한 행동이 주어져야 그 변이 연산자를 통해 그 다음 상태로 넘어가면 알 수 있습니다. 옆에 장표를 보신다면, 빨간색 행동이 액션 스페이스, 즉 행동 공간의 하나의 행동들이 되며, 그 아래 R은 그 행동을 하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보상 함수가 됩니다. 강화 학습은 아래에서 보이는 보상 함수의 누적 합시 최대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이처럼 마코브 결정 과정이 좀 더 일반화된 것이 Partially Observed Markup Decision Process, 즉 부분관찰 마코브 결정 과정이라 부릅니다. 흔히들 줄여서 폼DP라고도 많이 불리는데요. 부분관찰 마코브 결정 과정은 마코브 결정 과정의 좀 더 일반화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코브 결정 과정에서 나타났던 S, A, T, R, R은 여전히 존재하며, 추가적으로 상태 공간에서 나타나는 관찰 공간, 그리고 상태 공간에서 관찰 공간이 나타날 Emission Probability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Confusion Matrix를 보시면 마코브 모델의 상태를 완전히 관찰 가능한지, 그리고 상태 변환, 상태 전의에서 디터미니스틱한지 아니면 스토케스틱한지 여부에 따라서 네 가지로 분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폼DP는 즉 기존의 마코브 결정 과정이 상태가 주어졌을 때 그 상태가 모든 것을 다 관찰했다는 가정 하에 진행된 것이며, 폼DP는 MDP와 마코브 결정 과정인 MDP와는 달리 모든 상태를 알고 있다는 가정이 아닌 상태에서 어떠한 관찰을 했다는 과정을 지나고, 그 관찰한 결과를 활용하여 다음 상태로 넘어가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광화학습은 마코브 결정 과정론을 활용하여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광화학습의 학습 과정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의 로봇과 같은 하나의 에이전트는 특정한 Environment, 즉 환경 속에 위치하게 됩니다. 특정한 환경 속에서 하나의 에이전트는 어떠한 시점의 상태에 속하게 되며, 그 시점의 상태 속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이 Polish라 불리는 정책에 기반한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나타나는 행동은 다시 환경으로 들어가 환경 속에서 Reward Function, 즉 보상을 이끌어낸과 동시에 새로운 T 플러스 1 그 다음 시점의 상태로 에이전트를 위치시키게 됩니다. 에이전트는 T 시점에서 어떠한 액션을 취했고, 그 액션이 환경 속에서 들어가서 보상을 추출했기 때문에 아웃풋으로 받은 그 보상의 누적이 최대가 되도록 자신의 스테이트 속의 행동을 조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러한 학습이 계속해서 반복되며, 최종적으로 보상이 극대화 되는 쪽으로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강화학습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즉 강화학습이란, Reward Function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습을 말하며, 그리고 이 Reward Function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Reward Function을 결정하는 액션, 그리고 액션을 결정하는 정책을, 최적화된 정책을 찾는 것에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말한 강화학습의 목적을 아래와 같이 수식으로 나타내 봤습니다. 왼쪽 수식을 통해서는 S1과 A1, 즉 첫 번째 시점의 상태와 첫 번째 시점의 행동에서부터 T시점의 행동과 T시점의 상태에서 상태를 모두 포함한 정책의 결과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의 에피소드 내에서 모든 시점에서 이뤄냈던 상태 속에서의 폴리시에 통한 액션이며, 이것은 결국 그 모든 시점에서 액션으로 인해 갖게 된 보상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는 Full Trajectory Distribution, 즉 총경로에 대한 분포라고 부릅니다. 각 시점에 대해서 어떠한 행동을 할지는 항상 매번 다르기에 Distribution, 즉 분포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왼쪽 식을 오른쪽과 같이 다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즉, 첫 번째 상태로부터 그 T시점의 상태까지 Pi Theta, ST Given, AT Given, ST 즉, T시점에서의 정책을 통해 행동이 나타날 확률 그리고 T시점에서 ST와 AT가 주어졌을 때 그 다음 시점으로, 그 다음 상태로 넘어갈 확률을 모두 Product 한 결과물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맨 아래를 보시면 맨 아래의 식이 이 강화학습의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즉, 저희가 말하는 모든 시점에서의 상태와 그 상태로부터의 액션 액션을 표현한 Pi Theta의 Tau 그리고 이 정책으로부터 기인한 각 시점의 모든 보상의 합의 기대값이 최대화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강화학습의 식을 살펴본다면 특히 우측변의 식을 살펴본다면 앞서 설명한 마코브체인의 개념을 같이 떠올릴 수 있습니다. 즉, St와 At가 주어졌을 때 다음 시점, T 플러스 1 시점의 상태에 놓이고 그 상태에서 놓인 행동을 할 확률은 St와 At가 주어졌을 때 그 다음 시점의 상태가 주어지고 그 상태 속에서 어떠한 행동을 할 정책의 확률을 곱한 것과 동일합니다. 이는 결국 앞서 언급한 마코브체인 개념과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는데요. 쉽게 설명한다면 한 시점의 상태와 한 시점의 행동이 그 다음 시점의 상태와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마코브체인의 개념으로 강화학습의 목적을 수식적으로 살펴보면 많은 이점이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강화학습의 학습 시점에 대한 두 가지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접근은 강화학습의 학습이 유한한 시간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접근입니다. 즉, 학습이 첫 번째 시점부터 T번째 시점 유한한 시점 내에 이루어지며 하나의 에피소드를 그것을 하나의 에피소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앞서 저희는 강화학습의 목적이 매 시점마다 나타나는 보상의 누적합시 극대화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를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는 강화학습의 보상의 누적합인 이 써메이션이 써메이션을 앞으로 빼올 수 있다는 특징을 활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이 써메이션이 리니어하다는 특징에서 기인합니다. 이럴 경우 저희는 강화학습의 목적 함수를 앞과는 달리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데요. 앞에서는 모든 보상의 각 시점의 총합의 기대값이었다면 새롭게 정의한 강화학습의 목적 함수는 각 시점의 보상의 기대값의 총합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T라는 그 T시점의 정책이 스테이트와 액션의 마지널한 특징을 갖고 있었다고 새롭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널하다는 것은 주변부 분포를 말하면서 주변부 분포를 의미합니다. 즉 앞서 T에선 앞서 T는 앞서 앞서 T에서는 앞서 T에서는 T가 매 정책마다 매 시점마다 확률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이 확률적인 특징은 P P P 세타의 타오는 정책 즉 상태와 액션이 주어져야 정해지기 때문에 이 스테이트와 액션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메이션의 특징을 활용해서 밖으로 빼올 경우 P 세타 즉 정책은 그 시점에 ST와 AT에 고정되었기 때문에 스테이트와 액션의 마지나라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즉 저희가 마코브 디시션 마코브 체인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마코브 체인 이라는 특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점에 대한 두 번째 접근은 시점이 유한하지 않고 무한한 시간 동안 학습이 진행된다는 가정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T가 무한 적으로 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스테이트 액션 트랜지션 오퍼레이터 인 상태 변이 연산자가 항상 eigenvector 와 eigenvector 와 eigenvalue 1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eigenvector 와 eigenvalue 를 갖고 있다는 점은 이 T가 스테이셔널리 디스트리뷰션 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무한히 계속해서 무한하게 학습이 진행된다면 어느 한 점으로 수렴하게 된다는 건데요. 여기서 스테이셔널리 디스트리뷰션 이란 이 뮤라는 정책이 하나의 행동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행동을 계속해서 한다는 것이 아닌 모든 행동을 할 확률이 동일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점심에 예를 들어 저희가 점심 메뉴로 치킨과 피자 그리고 김밥을 어떤 걸 먹을지 뭐 어떤 걸 먹을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매번 김밥과 피자 치킨을 먹을 확률은 매번 다릅니다. 다만 무한히 많은 시간이 지난다면 김밥과 피자 치킨을 먹을 확률은 서로 굉장히 동일하게 변합니다. 무한히 많이 진행된 경우 단지 피자를 치킨보다 다섯 번 더 많이 먹었다고 그 세 가지 의 세 개의 확률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의 상태와 그 다음 하나의 상태를 트랜지션 오퍼레이터를 프로덕트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상태로 유지하는 이 현상을 스테이셔널 디스트리비션이라 설명하며 칭하며 시점이 무한하다는 가정하에 강화학습 목적 함수는 이처럼 스테이셔널 디스트리비션의 특징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스테이셔널 디스트리비션의 특징을 갖게 됨을 확인하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강화학습의 목적 함수를 다시 또 편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T가 무한히 진행될 경우 저희가 앞서 정의한 매 시점에 보상 함수의 기대값의 총 합시 무한히 늘어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T분의 1로 곱해준다 하더라도 T분의 1로 곱해주면 결론적으로 저희는 이 저희가 얻고자 하는 강화학습의 목적 함수가 하나의 시점에서 보상 함수의 기대값과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T가 무한하게 진행될 경우 스테이셔널이 디스트리비션의 특징을 활용하여 강화학습의 목적 함수를 더 편리하고 새롭게 정의할 수 있게 시점과 관련하여 두 가지 접근법을 가져왔고 그 접근법에 알맞는 적합한 새로 더 발전된 목적 함수를 정의 내렸습니다. 이 파이네트 호리젠 케이스와 인피닛 호리젠 케이스 이 두 개의 특징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강화학습 각 보상의 기댓값을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강화학습에서는 기댓값을 많이 활용하는데요. 기댓값을 활용한다면 다양한 강점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보상 함수는 각 시점에서 그 상태가 주어지고 상태로부터 나타난 행동의 결과물입니다. 즉 real number 즉 실수 continuous 혹은 discrete 한 real number 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전 real number 는 스무싱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expectation 즉 기댓값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저희는 probability 즉 확률적 개념을 적용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스무싱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가지게 됩니다. 왼쪽에서 차가 오른쪽으로 꺾어 계속 운전이 진행될 경우와 계속 직진하여 절벽으로 떨어질 경우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계속 도로를 주행할 경우를 액션을 플러스 1 절벽으로 떨어질 확률을 마이너스 1이라 칭했을 때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단순히 디스크릿한 결과물밖에 보상함수는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기댓값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왼쪽으로 꺾을 확률 혹은 직진할 확률을 적용시켜 계산을 한다면 저희는 1과 마이너스 1이라는 디스크릿한 특징보다 기댓값을 활용하여 좀 더 스무싱이 가능한 여러 강점을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강화학습에서는 계속해서 기댓값을 활용하여 보상함수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다음으로는 강화학습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의 알고리즘의 전개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강화학습의 알고리즘의 학습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샘플 제네레이션입니다. 이 샘플 제네레이션은 다른 말로 run the policy 즉 정책을 진행하여 결과물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샘플링이란 하나의 에피소드가 전체적으로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앞서 말한 finite horizon case 즉 시점이 유한하다는 가정하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제네레이션은 하나의 에피소드를 통해 첫 번째 시점부터 T 시점까지 모든 각 시점마다 상태와 행동을 통한 보상함수가 주어짐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샘플 제네레이션이 완료가 된다면 그 다음으로 저희는 모델 피팅과 에스티메이션 에스티메트 리턴 과정으로 넘어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각 강화 학습 알고리즘에 걸맞는 모델 피팅과 리턴 에스티메이션 이 진행되는데요. 예를 들어 시 앞서 설명은 안 했지만 디스카운트 레이트 타임스 보상 즉 시점에 따른 보상의 누적값 그리고 큐펑션의 값 모델 베이스드 에 따른 상태 그 다음 상태의 확률값 과 같은 모델 피팅 측면의 개념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계산된 에스티메이션을 활용해서 정책의 정책 발전 과정이 이뤄지는데요. 이 또한 각 알고리즘마다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PPT에서 적혀있는 몬테카를로 폴리시 그라디언트 액터 크리딕 큐러닝 그리고 모델 베이스드와 같은 개념은 뒤에 3,4강에서 추가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으로는 앞서 설명한 알고리즘 학습 과정의 3과정이 어떤 것이 더 익스펜시 한지 어떤 것이 비용 적은지 즉 비용 측면에서 접근을 봤습니다. 샘플 제네레이션 같은 경우 실제 로봇이나 화력 실제 발전소와 같이 현실에서 사용된다면 당연히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또한 시뮬레이션과 같이 프로그램 상으로 실험을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면 현실과는 달리 더 많은 결과물을 더 짧은 시간 내에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강의 발전 과정에서 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즉 강의에서는 각 알고리즘마다 가지는 특징이 다르기에 그 특징을 적절히 활용하여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신경망 모델을 사용해서 강의에서는 강화학습의 알고리즘 학습 과정을 간략히 설명합니다. t 시점에서 t 플러스 2 시점까지 시점까지를 하나의 에피소드로 설명한다면 t 시점부터 t 플러스 2 시점까지의 활동이 진행되는 것을 샘플 제네레이션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여기서는 데이터 콜렉션과 동일한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콜렉션이 진행되면서 데이터 콜렉션이 진행된 후에 at에서 st로 넘어가고 st 플러스 1 그리고 st 플러스 1 상태에서 어떠한 행동을 할 at 플러스 1로 넘어가는 일련의 과정 전진 과정법을 모델 피팅 그리고 estimate return 과정과 동일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포워드 패스가 진행된 후에 신경망 모델에서 진행되는 백프로파게이션이 강화학습에서는 정책 발전 과정이 됩니다. 신경망 모델처럼 강화학습에서도 그라디안트 기반으로 그라디안 스텝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다만 강의에서는 이러한 신경망적 접근이 디테미니스틱한 특징밖에 다루지 못하며 강화학습에 좋은 학습을 위해서는 충분히 좋은 설명 예시가 아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서 신경망 모델 같은 경우 디테미니스틱한 다이나믹 밖에 다루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강화학습에 더 좋은 학습을 위해서는 확률적 시스템, 즉 스토캐스틱 시스템을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앞서 저희가 언급한 강화학습에서 기댓값이 사용되는 이유와 유사한데요. 즉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이 강화학습에 최적화된 목적 함수를 위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담 아래의 수식은 강화학습의 목적 함수와 동일합니다. 즉 첫 번째 시점이 주어지고 그 시점으로부터 어떤 같은 시점에 행동을 할 정책이 결정되고 그 정책을 통해 A1이라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A1을 행동을 함으로써 상태 S1과 행동 A1으로 인한 결과물인 보상 함수가 주어지고 그 다음 시점인 S2로 진행이 됩니다. 이처럼 이와 같은 행동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며 이를 저희는 S1, A1 이후에 모든 스테이트와 행동을 의미하는 Q펑션이라고 정의 내립니다. 이 위와 같은 식을 간략히 표현한 것이 아래와 같은데요. 이렇게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한 접근을 한다면 좋은 점이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 상 접근을 한다면 상당히 많은 장점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QS1과 A1을 알고 있다면 저희는 S1과 A1 즉 상태가 주어졌을 때 A1이 나오는 정책을 적절히 모디파이 하여 더 나은 그리고 더 극대화된 보상 함수를 갖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장표에서 보이시는 QS1, A1은 Q함수라고도 불리며 강화학습에서 흔히 사용되는 목적 함수이기도 합니다. 차후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앞서 보이는 QS1, A1이 여기서 보이시는 Q펑션을 의미합니다. 즉 Q펑션이란 ST 시점에서 나타나는 T 시점의 행동 이유로 행동 이유로 총 누적된 보상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파이란 단순히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정책의 확률값을 의미하며 Q함수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Q함수와 같이 많이 사용되는 가치 함수를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는데요. 가치 함수는 Q함수와의 차이점으로 Q함수에서는 어느 시점에서 그 시점에서 나타나는 행동 그 이후로 행동이 주어졌을 때 그 시점 이후부터의 누적 보상 함수였다면 가치 함수는 어떠한 시점의 상태가 주어졌을 때 그 시점의 상태로 이후로부터의 모든 보상 함수의 누적 합수를 의미합니다. 즉 어찌 본다면 강화 학습의 최종적인 목표는 첫 번째 상태로부터 모든 보상 함수의 누적 값인 즉 보상 함수의 누적 값의 기대값 즉 첫 번째 시점에서의 가치 함수의 극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가치 함수는 또 각 시점에 Q함수가 주어지고 그 Q함수가 나타날 정책의 확률을 곱한 것과 동일하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Q함수와 가치 함수를 사용한다면 강화 학습 학습에 있어서 좋은 아이디어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로 앞서 말했듯이 저희가 어느 특정한 시점의 Q함수를 알고 있다면 저희는 그 시점의 정책을 좀 더 최적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시점에서 어떠한 T 시점에서 진행된 행동으로 인해 행동이 가장 큰 Q함수를 갖고 있음을 알고 있다면 저희는 앞으로 그 시점에서 같은 행동이 항상 나오도록 정책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단순히 정책을 확률 분포로 간주하는 것보다 최소한 나쁘지 않으며 심지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디어로는 Q함수가 같은 시점에 가치 함수보다 좋다면 이 Q함수에서 나타난 행동은 평범한 행동보다 좀 더 좋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가치 함수가 가치 함수가 그 시점에 Q함수 곱하기 정책으로 인한 행동 확률을 곱한 기댓값이기 때문인데요. 이 점을 활용하여 만일 같은 시점에 Q함수가 가치 함수보다 높다면 그 행동이 나타날 정책의 확률을 좀 더 높이는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되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강화학습에서 나타나는 알고리즘의 종류와 간단한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강화학습의 알고리즘은 크게 네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폴리시 그라디언트 즉 정책 기반 알고리즘 그리고 value-based 즉 가치 기반 알고리즘 액터 크리딕 그리고 모델 기반 알고리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책 기반 알고리즘에서는 미분을 활용하여 목적 함수를 극대화하며 가치 기반에서는 가치 함수와 Q함수를 활용하여 최적의 정책을 찾는 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터 크리딕은 앞서 말한 정책 기반과 가치 함수를 모두 사용하여 최적의 정책을 찾아내며 모델 베이스드 강화학습은 모델 베이스드 강화학습은 트랜지션 모델을 활용하여 플래닝과 정책 발전과 같은 다양한 최적화를 진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델 베이스드 알고리즘 같은 경우 모델을 활용하여 트래젝토리 옵티마이제이션 즉 경로 최적화 또한 디스크리트 플래닝 인 디스크리트 액션 스페이스와 같은 최적화를 진행하던가 진능하던가 진능하던가 아니면 단순히 백프로파게이트 앞서 예시에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백프로파게이션을 사용하여 정책의 발전을 사용하는 등 모델 기반으로 강화학습을 접근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치함수 기반의 알고리즘들은 Q함수와 가치함수를 사용해서 이러한 Q함수와 가치함수의 값이 최대가 되는 정책의 최적화된 정책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만 가치함수와 가치함수 기반의 알고리즘과 정책 기반 알고리즘의 차이점은 같은 입력값이 들어가고 같은 신경망 이 활용되더라도 출력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즉 Q함수와 가치함수는 가치 기반 알고리즘은 Q함수의 값 가치함수의 값이 출력이 되어 이러한 값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발전된다면 정책 기반 알고리즘에서는 각 행동을 할 확률 즉 정책 자체가 출력으로 나타나요 이러한 정책 이 좀 더 극대화되도록 그라디언트 기반으로 점차적으로 정책 발전이 진행됨을 아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액터 크레딧 같은 경우 모델 에스티메이션 모델 자체를 업데이트 업데이트 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5강 6강 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이렇게 많은 다양한 알고리즘 의 유형들이 유형들이 이유는 각각 알고리즘 마다 가지는 특징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트레이드 오프 또한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강화학습 에서는 목적과 태스크 그리고 도메인에 걸맞는 알고리즘 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특징 다양한 특징은 크게 어 다양한 특징은 크게 에피션시 즉 효율성 의 측면 스테빌리티 와 안정성 과 사용의 편리성 그리고 가정의 차이 또한 세팅의 차이점 로 그 차이점 을 알 수 있겠습니다. 우선 샘플 에피션시 즉 샘플링 효율적인 측면에서 강화학습 알고리즘들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샘플 에피션시 이란 좋은 정책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샘플이 필요하냐를 의미합니다. 만일 알고리즘이 새로운 샘플을 만들지 않더라도 기존의 샘플링한 결과물을 활용하여 정책 발전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그 알고리즘이 오프 폴리쉬라고 부르며 그것에 해당하지 않고 항상 정책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샘플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온 폴리쉬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부릅니다. 당연히 오프 폴리쉬 특징을 가진 알고리즘이 샘플 에피션시 면에서 좀 더 효율성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액터 크리틱 알고리즘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갈수록 더 오프 폴리쉬한 특징을 갖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온 폴리쉬한 특징을 갖습니다. 다만 강화학습에서 이처럼 나아진 에피션시가 더 나쁜 알고리즘 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매번 샘플 제네레이션이 필요하지만 학습에 걸리는 시간은 또한 또 그 알고리즘마다 모두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샘플링을 매번 하더라도 학습에 걸리는 시간이 더 짧다면 강화학습 전체에서 걸리는 시간이 더 짧은 경우가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태빌리티의 측면에서 알고리즘마다 각자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스태빌리티 즉 안정성이란 강화학습 알고리즘이 안정적으로 수렴을 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수렴 자체를 하는지 그리고 그 수렴 을 한 결과물이 글로벌 옵티말한 결과물로 수렴을 하는지 그리고 이 수렴 자체에 대해 안정성이 있는지에 강화학습 알고리즘마다 차이점이 있으며 강화학습은 흔히 저희가 아는 지도학습 가 다르기 때문에 지도학습 에서는 그라디언트 디센트 모형이 항상 사용되어 컨버지 측면에서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강화학습 에서는 다음과 같이 그라디언트 디센트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강화학습 에서는 알고리즘마다 스테빌리티 측면에서 각자 다른 차이점을 갖게 됩니다. 또한 이지오브유즈 즉 사용의 편리성 측면에서 같이 함수는 에러로 피트를 최소화한다는 좋은 상황에서의 장점을 갖고 있지만 최악의 상황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최적하지 않는다는 단점을 갖기도 합니다. 모델 모델 베이스드 에서도 마찬가지로 좋은 경우에는 이러한 모델이 에러로 피트를 최소화하지만 저희가 구한 결과값이 항상 좋은 모델이라는 최고의 모델이라는 확신을 확신은 어디서도 할 수 없습니다. 폴리시 그라디언트 기반에서 즉 정책 기반 알고리즘 같은 경우 그라디언트 디센트 방식을 사용하지만 위에서 적힌 바와 같이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다지 좋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가정의 측면에서도 알고리즘마다 모두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먼저 full observability 즉 모두 관찰 이 모두 됐는지 여부 에 따라 또 알고리즘마다 모두 서로 다른 가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episodic learning 측면은 시점의 측면인데요. 하나의 학습이 첫 번째 시점부터 T 시점까지 끝났을 경우 우리는 그것을 episodic learning 이라 봅니다. 마지막으로 continuity 그리고 smoothness 측면에서 모델 베이스드나 각 알고리즘의 특징마다 서로 다른 가정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 가치함수 기반 정책 발전 기반 그리고 에스터크리딕 모델 베이스드 같은 각 알고리즘의 각 알고리즘을 구체적인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Q-learning DQN Temporal Difference Learning Rainforce Synchronous Advantage Actor Critic 과 같이 세부적인 알고리즘이 나타납니다. 앞서 각 알고리즘이 상당히 많은 알고리즘이 나타난 배경과 각 알고리즘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 그리고 특징이 다양화된 특징이 나타나는 이유는 모두 각 알고리즘마다 고유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처럼 강화학습을 위해서는 도메인에 걸맞는 각 알고리즘에 적합한 선택이 중요함을 강의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3강의 발표를 끝내고 다음 동영상에서 4강의 발표로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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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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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